안녕하세요. 맛갈라는 차회사가 큰 마음 묻고 쿠팡에서 와우로 딸기를 시켰습니다. 와우로 시켰습니다. 정말 와우가 빠르기를 바랍니다. 이 한 팩에 500g인데 15,000원 돈이네. 사랑하는 아들, 딸. 아버지 병관화한다고 수고가 많다. 기적은 있을 거다. 기적은 있을 거다. 괜찮을 거다. 엄마도 아파도 기적을 바라보면서 산다. 엄마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하고 동생한테 잘하고 딸기 먹고 우리 힘내자. 알았지? 딸기가 좀 취이 또 이렇게 정성껏 딸기 짓는 분을 위해서 맛있게 우리 먹고 힘내자. 알았지? 사랑해. 사랑해. 한 번씩 소식이라도 전해라. 알았지?